자 이 그림은 석양이에요. 한 쌍의 남녀가 이렇게 서 있어요. 석양을 보면서.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수치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. 제가 이 부탄치 흰색과 검정색으로 수치를 이 점을 찍고 이 아가들을 그리면서 엄청난 수치, 존재의 수치. 이렇게 아름다운 가운데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그렸어요. 여러분 나타난 모든 존재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당한 아픔을 느껴야 이렇게 석양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다는 거. 그걸 아시고 자기 수치를 인정하면서 사물을 바라봐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. 석양이었습니다. 석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